오늘은 이제 2021년 새해로 오게 되었어요 21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20년은 자리 가라 앞으로도 21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그 콜팥을 빅콜팥이라고 BHC 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문을 사왔더라구요 새해라서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편육을 사고 그리고 어묵 세트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갈비가 먹고 싶어서 remplcap 나이깐 심으러 오시까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소시지, 구운 새우, 통새우, 치즈였나? 그럴거야. 아멘 너무 맛있어 음 오랫동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의심했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편육이라 해야지 콜라겐 덩어리라 해야할지 맘에 안되요 가위바위라 투명하게 먹어야 해요 으흠 아.. 너무 맛있다. 뱅뱅 여기 원래는 돌려먹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20초 정도는 돌려도 되지 않을까 10초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2021년 좋은 회로 만들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